킹덕이! 오! 킹덕이 보급! 야 중간에 뭐야 저거! 핑크색! 헐 리 머 리! 이번에 손흥민 스킨을 이후로 결국에는 글로벌 케이팝 아이돌 블랙핑크 모바일에서 했었거든요? 작년 9월 달쯤에 콜라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모바일에서 이미 블랙핑크랑 이제 컬래버를 했어요 모바일 안에 이제 로비 배경음악이 있다가 이제 블랙핑크에 노래가 나오고 앨범이 새로 나오면은 거기에 또 신곡으로 교체를 해주고 요렇게 블랙핑크 비행기가 네 뭐 요런 식으로도 만들어지고 모바일에서도 했었던 콜라보를 이제 PC판 배그에서도 콜라보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 거 같아요 이번에는 얼굴 스킨도 같이 나오긴 하겠지? 얼굴이 또 번들로 해서 팔고 그리고 의상이랑 헤어스타일도 또 번들로 이어서 팔고 그리고 블랙핑크만의 춤 같은 것들 그리고 블랙핑크 스킨이 잔뜩 묻은 가방 게다가 낙하산에 YG엔터테인먼트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삼뚝에 YG 뭐 이런 거 써있고 배틀그라운드에서 이 스킨을 끼고 싸우면은 너무나 잘 보일 것 같은 스킨들의 색깔 그래서 나온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연예인들 스킨은 뭐 나오는 건 전 좋다고 봐요 연예인들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스킨이 게임 안에 나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스킨들이 나오는 거 좋고 사는 사람은 사고 뭐 이런 건 다 좋은데 과연 이 게임성과의 연관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손흥민 스킨 한 번 나오면서 손흥민이 이제 번들로 판매가 됐었어요 그 번들에 얼굴 스킨이 끼워서 팔았단 말이에요 보너스 아이템으로 테이고가 나오면서 현대자동차랑 콜라보를 하더니 풀옵션 뭐 이런 옵션 장단지를 뭐 저는 대충 예상은 했지만 기대를 벗어나지 않는 크래프톤의 행보에 아이고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이거 키로 엽니다 엽니다 오 뭐야 미쳤다 근데 삼뚝 이런 건 아니야 원래 평소에 알던 탄속으로 쏘면 안 되겠다 했다 뭐야 어 씨 오케이 오 오 오 오 오